여긴 따장이 많구나. 한동안 못 봤거든요. 아침 식사하러 왔습니다. 이게 뭔지 궁금하네. 꼭 비즈같이 생겼어. 아침 식사를 먹겠습니다. Happy birthday to you. 정신 없겠다. 다녀봤어. 아니야. 정말 재밌었어. 봉태선 기분도 좋아졌으니까 걱정도 안 해도 될 것 같고. 아침 식사를 맛있게 먹어봅시다. 외출을 가볼까요? 유치원인가 아니면 초등학교 같은데 초등학교도 유니폼을 입는 것 같아요. 애들 가방을 저렇게 모아서 이제 집에 가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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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착하다. 스쿨버스, 스쿨버스. 안녕하세요. 일부러 온 건 아닌데 어쩌다보니까 학교 앞으로 오게 됐네. 애기들이 신기해서 인사도 잘해주고. 나마스카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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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로, 나마스카라. 나마스카라. 신기하네. 이렇게 학부모들 중에서 이제 데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가방을 이제 트럭에다가 올려서 이제 가네요. 여기 예전에 지나가다가 가보고 싶었는데 그냥 지나셨었는데 아무도 없어. 좀 외곽진 곳에 있어서 그런가? 오, 예쁘다. 카페가 너무 예뻐서 안아볼 수가 없었어요. 스페니쉬 라떼, 그 다음에 초콜렐로. 스페니쉬 라떼는 140루피? 한번 먹어봐야지. 음, 이거 맘에 든다. 양도 꽤 많고. 그 다음에 140루피? 그 다음에 초콜렐로. 음. 약간 체리가 들어간 것 같아. 체리. 얘네는 어디 가는 걸까? 버스 타야지. 나 타기가 애매해서 안타는데 가버렸어.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타길래 버스가 정차할 줄 알았는데 그냥 가버리네요. 이번에는 안 놓치고 타야지. 영세증도 주셨고요. 학생들은 학생증 보여주니까 무료인가? 버스에서 무사히 내렸습니다. 100달러 한잔 하나인데 여기는 8300루피 해주시네. 안녕. 저분 발이 닫혀가지고 경찰이 도와주는 거 봐. 되게 훈훈하다. 경찰이 도와주네. 이 경찰이 따뜻하다. 끝까지 도와주네. 버스 타는. 여기다 내려주네. 되게 따뜻한 사람이다. 맛있어 볼까? 맛있어 볼까? 바야. 소카인드. 강아지들. 여기가 큰 몰은 아닌데 마트가 있어서 계속 오게 되더라고요.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강변역? 강변역에 버스터미널이 있고 테크노마트 있잖아요. 그만큼 크진 않지만. 이게 약간 인도 과자로 하고 있거든요. 이거는 안 먹어 봤고. 이거는 먹어봤는데 달달하고. 이것도 마이소르에서 있는 이제 약간 작산물이라고 해야 되나? 과자인데. 원플러스 원이니까 한번 사볼게요. 굴랍자몽은 아예 이렇게도 팔아요. 근데 이거 진짜 엄청 달달해요. 맛있긴 한데. 약간 이제 이거는 좀 김빠진 도넛? 여기 이제 롯데 제품들이랑. 오리온 제품도 있다. 망고다 망고. 우와. 포장보고 우와 했는데. 뭐야 이거. 비스켓 종류는 진짜 저렴해요. 이게 90루피면은. 1,700원 안 한다는 소린데. 이것도 1 플러스 1이네. 50루피에 하나 사면 하나가 더. 과자를 뭘 사야 될지 모르겠네. 뭘 사지? 오리온 초코칩이 60루피. 60루피면 1,000원. 식초기인가요? 약간 인도 전통 과자라 그러는데. 막 맛있진 않더라고. 그러면 코코넛 쿠키를 2개 살까? 쇼핑을 마쳤습니다. 710루피. 과자로만 샀어요. 인도 전통 과자도 있고. 오. 깼어요. 아차? 아차. 기다려주세요. 다녀와. 알비다. 알비다. 오. 힌디가 좀 늘었는데 내가. 1스톱게터. 1티컵팔. 얼마? 12루피스. 아. 28루피스. 아 여기도 거리 비례에서 받는구나. 아. 짧은 데는 5루피도 받네. 땡큐. 구글 지도랑 조금 다르네. 오늘의 쇼핑 목록. 비누가 1 플러스 1이라서 80루피. 그 다음에. 과자. 과자를 많이 샀어요. 그냥 마트에서 한 번에 딱 사는 게. 여기 한 12일 더 있을 거니까. 과자 리뷰를 한 번 해보려고. 앱북이 안 켜져요. 큰일났는데. 아. 노트북 켜져야 되는데. 큰일났네. 노트북 켜져야 되는데. 노트북이 안 켜져서 지금. 맘이 아프지만 그래도 먹어야죠. 식빵은 이거. 연유 같은데도 저렴하네. 아이패드라도 있어서 다행인데. 아. 그래도 아이패드로 편집할 수 있을까. 맥북아. 제발 내일은 좀. 지금 안 켜져요. 켜진다. 켜진다. 제발. 켜졌다. 사과. 아. 아 근데 왜 충전이 안 되는 거야. 2% 3% 감사합니다. 편집 열심히 하겠습니다. 와. 살아났다. 아. 제발. 열심히 할게. 살려줘. 와. 오늘. 아침 진짜 잘 나왔다. 노트북이. 다행히. 어제 하루종일 안 됐는데. 딱 자기 전에 돼가지고. 천만다행이야. 천만다행이야. 오우. 날씨 진짜 좋다. 안녕. 염소. 조그마한 차가 되게 세네. 염소들이다. 여기 염소가 많아요. 새는 맷. 진짜 날씨 좋다. 남부는 남부다. 사람이 너무 많네. 자리입니다. 오우. 재밌으면서 부럽다. 플라잉 요가 오랜만에 해본다. 응. 응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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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